7월 지난 8월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경찰 조사 결과 에어컨 배선을 제때 교체하지 않은 것 또 열려있던 방암은 소방시설 등에 대한 관리 소홀히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호텔 건물주와 운영자 등 4명에 대해서 구성 현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 불감증과 관리 부실 이건 뭐 그야말로 인재군요. 네 맞습니다. 화재 원인에 대한 경기 남부경찰청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불이 최초로 발생한 801호 객실 출입문이 활짝 열려있었다고 하는데요. 불이 빠른 속도로 이것 때문에 번졌다고 합니다. 이 객실 출입문은 2004년 중공 당시에 60분 이상 화염을 버틸 수 있는 방화문으로 시공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방화문을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문을 닫게 해주는 도어 클로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설계 도면과 사용 승인대는 있었지만 실제로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애초에 설치하지도 않은 걸 설치했다고 해서 승인을 받은 거예요? 경찰이 좀 확인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중공 이후 2년이 지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인터넷에 올라온 출입문 사진 4건을 확인했는데 모두 설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 2022년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사진도 확보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이때도 설치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애초부터 설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도어 클로저가 설치가 되어 있었다면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경찰은 객실 방화문이 만약에 닫혀 있었다면 불이 5분 30초 만에 꺼졌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불이 나도 밀폐되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서 불이 그냥 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현재 규정상은 방화문은 닫혀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은 있지만 도어 클로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화문은 있지만 도어 클로저가 없다면 문이 자동으로 닫히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화재를 계기로 경찰은 관련 부처에 도어 클로저 설치를 의무화해달라 권위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때 또 직원들의 안전불감증도 드러났다고 그러는데 호텔 매니저가 화재 경보를 무시했다면서요. 네. 만약에 보통 화재가 나면 화재 경보기가 작동하지 않는 게 일단 제일 큰 문제잖아요. 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 화재 직후에 화재 경보기가 작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텔 매니저가 화재 경보기를 껐다고 하는데요. 끄고 난 다음에 본인이 직접 불이 났는지 확인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텔 7층으로 올라가서 불이 난 801호 객실을 확인해 봤더니 불이 나니까 다시 1층으로 내려와서 화재 경보기를 작동시켰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화재 경보기가 있어야 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러는 동안에 2분 24초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이 그냥 흘러버렸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투숙객들의 대피가 느려질 수밖에 없었죠. 경찰은 초기 화재 경보기를 끄지 않았다면 사망자가 발생한 객실 3곳의 투숙객 5명은 대피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호텔 운영자는 소방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종업원 소방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어쩜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반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